인마 근..내가 근접종도 지지 않아! 팀이 쎄서 자 저 탐험쪽으로 가보죠 그치 아무도 없어 어레? 이상하다? 탐험이니까 뭔가 있어여 여깄다 아 이게 아닌데? 오! 나 잘못했어! 오! 자 이거올꺼야 스피린님 어서오세요 오오오오 이건 단발이 안되는군요 대신 이거 파워는 쎄라나? 잠깐 파워 쎄나? 파괴력 이야 파괴력도 괜찮아요 정밀도만 떨어져서 그렇지 잘쓰면 좋을꺼같애 자 가자 자 아니아니아니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자 일단 다섯방정도 맞으면 죽어요 어? 나와임만 오케이 나와임만 왜 안 나와?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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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자 총매좀 없구요 여기도 하나 죽겠는데 근데 왠지 총알별 당 효율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그쵸? 총알별 당 효율이 별로 안좋은거 같애 스나이프라이프로 스나이프라이프로 또 나은거 같애 써보니까 얘는 이걸로 한 다섯에섯발 맞아야되는데 저거는 한두발만 두발만 맞으면 되잖아 세명 죽이는데 거의 45발 썼다면 이게 나은거 같애 스나이프라이프로 스나이프라이프로 이거 이걸로 바꾸자 이거 어차피 유탄발사기 나오기 전까지 유탄발사기 나오기 전까지 이거하고 예 기관총하고 스나이프라이프를 가지고 다니세요 스나이프라이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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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백발밖에 안된다는게 좀 에러다 겨우 백발이야 겨우 백발이야 자 쭉쭉 가요 으어어 요거 그러니까 한탄창에 한 예 200발은 넣어줘야지 아 그렇구나 그럼 스카가 더 좋네 유탄발사기가 지금 안달려있어서 유탄발사기 달려있으면 유탄발사기 포함해서 총화 되니까 그거를 바꿀거에요 유탄발사기 달려있는 스카가 나온다면 기간척이 많은데 이미건? 아 썩어하신건? SMG 아 저거 때문에 말이 섞여가지구 잘 못들었다 뭐라고 한거지? 일단 먹을수 있는 일단 총알 있는단 다 설치를 해놓구요 택티컬 옵션 이건 뭐야 난간잡기 제복을 파괴 이거 난간잡아서 어쩌라고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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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맞출게 없잖아 이제 뚜만한애들 맞추라고? 그건 아니죠 자 쭉쭉가요 포자의 도관을 파괴하십시오 포자의 도관을 파괴하십시오 포자의 도관을 파괴하십시오 맞출이 어렵지 않는데? 우아 헷갈리지 하지마 죽어 인마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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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헥깔헥깔 곤란스럽단 말이야 너희들때문에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뭘쑤 알아? 다 보여요 아 도망가는거 봐라 자리좀 살려달래 아유 자리좀 살려달래 아잇 살릴수가 없다 외계인의 일꾼들 유탄발색에 달려있는게 정말 안나오네 요건 뭐야 아우 야 자기편 자기들 죽은것도 녹혀가지고 가지고 가나보구나 이건 여기 누가 갖다놨지 이건 여기 누가 갖다놨지 빵 빵 빵 오우 빵 야씨 빵 빵 빵 빵 빵 빵 빵 얘는 시키는대로만 되게 잘하는거 같애 자기가 옳다 그리다를 패면하는게 아니라 이 도관 빵 빵 택티콜옵션 퇴장 우회 우회? 왜? 야, 저 퇴장을 왜 안 찍었냐? 아, 너무, 너무 멀어서 그런 거야? 1 2 오오 굉장히 외관들이 많아여 오 뭐야 x3 오오오오~! 야 야 어어어씌 위험했어요? 야 이씨 너희들 야 야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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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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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오오 Umm 우와 파워는 쎈데 조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총 자체가 커서 런거 몇발 사야지 애들이 죽나...r을 잘 모르겠어요 눌러서 그냥 쏴서 그냥 눌러써야되기 때문에 몇발이 적당한 기간지 모르겠어 한 20발정도 되는거같애 한 마리당 대략 20발 전으로 15발에서 25발 사이 어디서 자꾸 쏘는거야? 너냐? 쟤는 맞아도 아닌데? 오오오오 큰일났어요